4구 장소를 특정할 순 없지만 그날 아빠의 약속 상대는 조나단 사장님이 분명해 나한테 뭐 할 말 있어? 가자 자작곡 들려주라 그분을 만나 도움을 청하자고 제발 야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회장님 귀국했어 니가 청하 좀 데리고 와줄래? 말했지?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돼 잠깐 한 개 가주시죠 신고가 들어가세요 당신들 경찰 아니지? 차 세워! 보내달라고! 너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찬 옆을 지켜 어이 아들 고맙다 다음 생엔 내가니 아버지로 태어나줄게